2021년 8월 14일 여행 11탄 스타트! 고우! 공포방송 넘버번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! 신속히 이동하라우! 파로파로미!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 온 장소는 장소 제보를 주신 곳입니다 자 여기에 대한 내용은 뭐냐 일단 잡귀들이 많다 현상들이 무지막지하게 일어났다 진짜 잡귀의 타다 하지만 그 중에 악귀들이 악귀가 있을 수 있으니까 각별히 조심하라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출입구가 여기 있어요 어차피 여기 있어요 계십니까? 일단 출입구부터 어차피 저기 열리네 이게 돼 나는 출입구를 확보해 놓으려고 그랬거든요 샤실문으로 왔다갔다 하는 것보다 그냥 정문으로 왔다갔다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이게 돼 어차피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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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? 여러분은 다른 부적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다른 부적은 아니고 그냥 가정에.. 깜짝이야..심부.. 누구세요? 누구야? 누구시.. 혹시 누구 있어요? 누구야? 도망가지마!! 도망가지마!! 바로 하긴 해!! 뭐야? 도망가지마!! 도망가지마!! 누구세요..? 으악~! 으악~! 누구 들어온가? 아아악~! 아악~! 아악~! 어! 아아악~! 와.. 미쳤다.. 여러분들 누구 들어와..? 뭐야..? 혹시 얘기 좀 알 수 있을까요? 여기 뭐야..? 이상하다.. 여기 안돼.. 건들지마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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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건들지마!! 여기 패스해.. 안돼 안돼.. 여기 패시브해.. 여기 패시브해.. 누구 혹시 있어요? 잠깐.. 혹시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? 혹시 누구 있어요? 누구 있으면.. 저게 안갈랍니다.. 지금.. 저게 안갈랍니다.. 지금.. 지하는.. 지하는.. 지하는 안갑니다.. 왕자님.. 혹시.. 들어오셨.. 뭐.. 들어왔구나.. 저게 안갈래.. 마지막.. 어디 계십니까..? 어디 계십니까..? 뒤에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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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야.. 잠깐만.. 뒤에.. 어디.. 잠시만요.. 죄송합니다.. 죄송.. 잠깐만요.. 아..잠깐만.. 조금만 진정하시고 우리 이 얘기로 하시게요 하나 둘 셋 우리 이 얘기로 하시면 안될까요? 잠깐만.. 뭐라구요? 아저씨세요? 조금만 더 크게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? 할 얘기가 없다구요? 할 얘기가.. 할 말씀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장사요? 장씨? 어디 보고 계시죠? 저기.. 이게 다리야..? 팔 아닌가.. 장장님! 아버님.. 혹시 할 얘기 많으실 것 같은데요 아저씨.. 들어오세요!! 들어오시라고.. 가지 마시고!! 뭐야..? 40대 중후반 정도의 이코리처럼 마른 아저씨 제가 봤을 때 어떤.. 40대 중후반의 배고픔에 굶주림에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.. 그런 분이 아닌가.. 왠지 얼굴이 깡말랐어요 유리창에 붙인 내 얼굴 아니냐고? 그래서 이런 분이 많이 다녀오고.. 아저씨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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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들은 친구들에게도 잘 안내하는 건가.. 아저씨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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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 아저씨.. 아저씨..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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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